대박, 타야 돼. 그럼. 네가 런닝댄. 어, 여기 네 명, 네 명 딱. 그럼 제가 주연 언니 할게요. 약간 영광이네요. 다 아이돌 출신인데 다. 태민이다가. 이효리 언니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할게. 저희 죄송한데 제가 주연 언니잖아요. 제가 약속해줘 하면 한 명씩. 빠! 한 명씩.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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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씨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센터를 안 넣었네. 센터를 안 넣어. 되게 열심히 하네, 소희가. 진이, 진이 언니 누구예요, 진이 언니. 진이 언니 나올 때 약간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어려워. 약간. 그럼 성유리 언니는 어떻게 해? 성유리 언니는 그냥 예쁘면 돼요. 아, 기분 좋다. 성유리 좋아한다. 아, 오랜만에 핑클 또. 아, 이제 기대됩니다. 아, 커버 영상이다. 커버다, 커버. 진짜. 좋다. 아, 고개 숙이고 있을게요. 고개 숙이고 있을게요.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 여기. 간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샌나를 낳은 날씨, 진짜. 간다. 샌다 치고 나간다. 샌다 치고 나간다. 샌나를 낳은 날씨가 진짜. 샌나를 낳은 날씨가 진짜 완전. 샌나를 낳은 날씨가 진짜. 샌나를 낳은 날씨가 다 놓고 오는 날씨가 계속. 어우 너무 잘한다. 아 여기가 시원하니까. 아 여기가 시원하니까. 아 여기가 시원하니까. 와 표정 장난. 이 노래 가슴 뛰어요. 가슴 뛰어요. 자 이제 터진다 이제 터진다. 간다 간다. 가자. 이게 왜 감동이야. 이게 왜 감동이야. 아 재석이 형. 재석이 형 통합으로 가요. 잠깐만. 와. 핑클의 까만 여자 옥지원입니다. 저는 핑클 리더를 맞고 있는 빨간색 이효리고요. 네 저는 핑클의 막내 석유리입니다. 네 핑클의 블루 이희진입니다. 잘해 빌린. 박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잘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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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와 진짜 옥수육 같아. 진짜 옥수육 같아. 핑클 뭐야. 핑클 영원하라. 돌아와라 핑클. 핑클 핑클. 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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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클. 너무 옛날이야.